이스탄게 원래 없잖아 설마.. 또 오늘 고기 같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멤버들 좋아하는 거 지금 고르고 있어요. 네, 혼자 이렇게 문자 쓰고 안경 기고 마트 다녀요. 자, 왔으니까 숙제 좀 부탁해줘요.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체크할게요. 내가 먼저 체크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방금 전에 친구가 공부하다가 말고 오셔가지고 괜찮아요? 봐봐요. 언니 정리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네. 제가 원래 공부할 때 혼자 좀 깔끔하게 공부하는 편이라서. 아, 너무 깨끗하잖아. 재밌어. 언니, 이게 제 공간이에요. 이거, 근데 사실 제 가장 비밀의 공간이 이게, 아, 저 이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요. 이불을 치우면 비밀이 나타나요. 잠시만요. 우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자기 전에 이게 뭐로 보이세요? 이건 바로 제가 매일매일 사는 한 장씩 있는 선정책입니다. 이게 되게 포장이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서 보통 선정책은 사실 부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읽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쿠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아끼는 걸 모르시는데 이게 없다면 저는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로 발 마사지입니다.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어? 어디갔지? 아, 이거는 제 압설이 제가 좋아하는 상지를 읽는 것이고요. 제가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거든요. 제가 중부 중이었는데 어, 선물이 있다면?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제 비밀과 추억들이 다 담겨있는 보시면 저희 가족들과 저랑 밥을 먹었던 장면이고요. 나도 자랑할 거 있다고요. 뭐예요? 기타. 우와 예쁘다. 응. 한번 쳐봐. 한번 쳐봐. 보여드릴게요. 이 기회에.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자. 뭐였더라?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뭐지?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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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 침대인데요. 이게 제 개념들이에요. 원래 더 많은데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좀 커지면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없앴고요. 이거는 제가 얘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수 있는데 솔직히 잠을 잘 안 나요. 얘가 어떤 애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애인데 제가 왜 얘를 가지고 잤는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말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우잠을 자는데요.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딱 끼고 자라고 이렇게 해서 맨날 이러고 잤거든요. 얘 없으면 되게 습관이면서 괜찮아서 잠을 잘. 귀엽죠? 이거 뭐야? 내 보물 1호야. 얘가 제가 키우는 식물인데요. 파리랑 원래 자랑했는데 진짜 얘기해요. 이제 거실로 보여드릴 게 없어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여기에는 저희 멤버들의 낙서가 빅토리 언니 아팠을 때 찍었어요. 이거는 루나 언니네. 이거는 빅토리 언니. 건강하고 열심히 하는 FH가 되어야 한다. 바보들. 클. 키. 이거는 팬분들이 보여주신 건데 네. 아 완전. 나 태양이야. 태양? 태양. 우리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다. 또 불고파 죽어. 언니. 당첨올라프요. 이게 무려 3kg나 나가요. 한 30분만 하면 여기에 다 몸 들어와요. 몇 개 할 수 있어? 이거 저는 뭐 저희 숙소에 사는 분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사기 때문에 난 안 하는데. 그래서 루나 언니 허리가 그렇게 안 해? 난 안 하는데. 난 그래서 허리가 안 열나?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해볼래? 나와요. 나와요. 이게 보기와 다르게 진짜 무거워요. 대박이야. 자 캐스터 10개만 해. 하나 둘 셋. 태양. 장담한다. 둘. 장담한다. 못한다. 넷. 다섯. 여섯. 세 개. 여덟. 여덟. 아 대박이야. 나는 이거 틀린 틀린. 여덟 개만 해. 목으로 한다. 던지럽냐? 괜찮아. 던지럽냐? 괜찮아? 둘이 왜 flips. 왼쪽. 그래도 나한테 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나온다. 안 된다. 그래서 목도 아가가가. 다 포기한 테도 안 되겠다. 너무 아까워. 진짜 여기와 슬플 것 같아. 근데 쌍둥이 언니가 멘트를 적어주고 계시. 설레야 일로와. 근데 쌍둥이 얀니가 나 싸인들이니에 무슨 티지가 있어요? 근데 안 이용이니까. 싸인들이 싱트에 였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도려니는 우리는 그곳을 가면 3시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직 밥도 안 먹었고 엄마가 와서 밥 해줘야 하는데 안 와요. 어떡해요. 찾아주세요. 배털라 언니 왔나 보다. 누구세요? 누구야? 역시 나. 마트 갔다 왔어요? 우리 손이 형 오셨잖아. 내가 보금밥 만들어줄게. 언니 미리 알고 있었어요? 놀랐어. 나는 그냥 마트에서 보경하다가 병촌 놀랐어.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다. 이거는 제자찜. 언니들과 우리 이거 먹자. 맛있다. 언니 근데 마트가 혼자 가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잘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알아봤어. 다음 날 있으면 해보려고. 나는 항상 모자 쓰고 안전기 쓰고 여보. 나 돌아가. 살고 있으면 이거. 아니 근데 언니 마트에다가 어떻게 슬리스관을 써요? 언니는 옷 샀을 때 그냥 사는 거잖아. 근데 마트에 있을 때 이걸 살까? 이거 살까? 옷이랑 똑같아. 옷이랑 똑같아. 너희는. 그래. 진짜 엄마가. 자. 유리 시작. 배고프지? 응. 내가 말해줄게. 나도 도와줄래. 나는 에피탈. 에피탈. 나는 먹먹추요. 형을 갖다 내기. 하나, 둘, 셋. 아! 내가 방금에 시켰어. 이거 이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입 한 입에. 나 한 입 한 입에. 나 솔이 한 입에 가자. 나 수영이 한 입에 가자. 먹어라. 먹어라. 야, 너 그거 먹으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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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닦아드려. 빨리 닦아드려. 빨리 닦아드려. 하나, 둘. 빨리 치워. 셋.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희 숙소 접시 언니 이거 빨리 드려봐요 저희 자신 스타에요 아 크로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나도 이거 다 자르고 여기서 넣어 일단은 한성 언니가 먼저 일어나고 싸우시고 우리 챙겨줘야 돼 애들 너무 졸여서 아침에 차 안에서 자고 밥도 못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한 주 만에 넣어 우와 됐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해외를 좀 다닐 거예요 해외를 다니면서 건물도 넓히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도 좀 알리고 가고 싶은 여유가 있어요? 네 네 어디 갔어요? 몽골 유럽 쪽에 해외스 가고 싶어요 저 오스트레일리아에요 거기가 컴퓨터식이라던가 음악 이런 거 되게 잘 됐어요 시선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장례도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거래 공간이 발달되어 있잖아 저희 진짜 군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이요? 그럼요 진짜요? 갈 수 있어요? 지금 오계육통이 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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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에 주문한 날씨가